불닭쌈 불닭쌈 먹어볼까 신메뉴 짜장불닭도 싸봤지 마요네즈 4가지 치즈도 함께 준비해봤지 과연 어떤게 가장 맛있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삼두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쌈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불닭오리지널 준비해봤고 지난번에 불닭오리지널에 마요네즈를 찍어먹으니까 겉에서 맛이 맴돌아서 안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안에 넣어서 같이 싸봤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O, X로 이렇게 귀엽게 해줬는데 X가 좀 밀렸어 그리고 옆에는 4가지 치즈가 들어간 불닭볶음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나온 짜장불닭도 같이 말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떡을 이렇게 동글동글한게 있어서 약간 롤리팝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지난번에 소리가 너무 좋았던 팽이버섯도 같이 특별출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죠 오.. 파? 파 잘어울리는데요? 마요네즈를 안에 같이 넣어서 과일에 과일에 치즈떡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치즈가 오, 파! ~~ ~~ 야 이거 마요네즈 드시려면 안에 같이 넣어서 싸세요 와 진짜 맛있다 그 다음은 4가지 치즈 불닭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저는 불닭삼을 처음 먹어보는데 어떤 맛일지 이 치즈 토핑이 필요가 없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치즈를 또 올려서 먹으면? 야, 이거 치즈불닭 왜 맛있다고 하시는지 알겠다 제대로 치즈 맛이 퍽퍽 나는데요? 불닭에 치즈 토핑 올려드실 바에는 4가지 치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메뉴! 짜장불닭입니다 짜왕이랑 불닭이랑 섞어 먹으면 이런 느낌 아닐까? 하는 그런 맛인데요? 어우, 진짜 맵다 제가 사실 뿔쿠 막 그럴까봐 아내가 어, 여보 음료수 가져가야지 했는데 아, 음료수 없어도 돼 하고 왔거든요? 있어야 돼 이거 먹고 음료수 좀 가져올게요 이거랑 레몬이랑 있는데 물 좀 가져올게요 오늘은 아이스티인데 제로입니다 어, 이거 괜찮더라구요 이거랑 레몬이랑 있는데 둘 다 뭐.. 괜찮아요 아 얘는 제로라서 그런지 단맛이 엄청 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티는 물에 타 먹는 느낌인데 타 맛이 되게 많이 베이스예요 그런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가자 아 얘를 젤먼저 먹었어야 되는 구나 불닭소스를 떡에다가 발라서 구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단맛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역시 떡은 달달하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설탕스러운 그런 단맛이 추가가 되면 훨씬 맛있을 것 같다 여기다 꿀을 찍어 먹어볼까? 많이 뿌렸나? 야 이거 꿀 엄청 비싸더라 참 이거 아카시아 꿀로 사면 진짜 비싸고 사양 꿀로 사면 훨씬 싸고 이건 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그 사양 벌꿀 거기 있는 애들은 안 없어지고 잘 있대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벌들이 자꾸 없어져서 동서벌꿀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카시아 꿀의 단맛이 아니야 설탕이 필요해요 설탕 여러분들은 혹시나 불닭소스에 떡을 구워 드실 거면 불닭소스에 설탕을 좀 더 뿌려서 섞은 다음에 졸여서 드세요 아셨죠? 이렇게 한 줄을 싹 비웠는데 마지막 하나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거 일단 막상막한데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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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어볼까? яв.. 선배가 더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늘 다 맛있네요 아빠 피자도 드세요? 어? 피자도 있어? 배부른데... 뭐야, 이거! 이거 오늘 그 3D펜으로 만든 거야? 어 여기 동그란 거 이거 뭐예요? 올리브 요건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 요거랬냐? 피망 피망? 아 이것도 이거 한번 보여줄까? 영원이가 아빠 만들어준 선글라스지? 엄마가 만들어준 건데 아니 같이 써는데? 맞아 엄마 아빠 같이 써 고마워요 요거 쓰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항상 그렇더라 어 맛있더라 치즈 되게 맛있다 그래 나 남았으면 나도 먹을래 그래요 이거 가져가서 먹어요 어우 진짜 배불러요 아 진짜 먹여주는 줄 알았네 아 먹여줄게 연희도 도전? 아니 치즈 맛 제대로 나지? 4가지 맛 치즈 어 아 이거 마요네즈 갑니까? 근데 이거 안에다가 하니까 훨씬 낫더라 뽐 생크 으음 맛있어요? 응 우리 연희는 언제 불닭 먹나?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아 그럼 마무리하고 갖다 줄게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불닭쌈 오랜만에 또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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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